굉장히 멋있는 얍얍 건들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 건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콤백 소감을 이탈리어로 말하게 되어서 조금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굉장히 멋있는 얍얍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내 피자가 언제 쓰지? 빨리 머리를 깎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